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용진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11월 11일이요 해군창설 제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승 560기 이용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올해로 최초로 국민과 함께하는 네이비워크 행사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해군부대에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해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구요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입니다 필승!